노원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이미 인천 송도의 경우에는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단지로 자리를 잡기도 했고, 노원구처럼 앞으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지자체들도 아주 많습니다. 서주은 기자입니다. 서울시와 노원구가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운전 면허시험장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노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병원과 기업, 연구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노원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병원 유치가 핵심으로 논의됐지만 당장은 불투명합니다. 면허시험장이 이전에 약간 흐릿해지면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도 불투명하니까 약간 투자 문제나 이런 걸 조건을 걸고 있어서. 노원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도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먼저 노원구 인근의 의정부시, 미군 반화공여지인 캠프 카엘 부지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인근의 을지대 병원과 가톨릭대 송모병원 등을 연계해 시너지를 낼 생각으로 최근 기업 유치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고양시도 부지런히 기업들을 설득 중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에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800병상 규모의 100곳 서울대병원 건립을 위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서울대의 우수한 바이오 관련된 연구 인력들이 시흥으로 오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들과 잘 협력해서 더 많은 시설들이 우리 시흥 캠퍼스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바이오 클러스터를 통해 도약을 꿈꾸는 지자체들. 현재 수도권에서는 이 꿈을 실현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 송도입니다. 일찌감치 둥지를 튼 셀트리온부터 세를 확장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6월 본사와 연구소 착공에 들어간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송도에는 국내 바이오 대기업들이 총집합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인천시의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3조 9,724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제가 하는 분야가 인천의 미래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업장이 있는 데가 본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시가 돼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인천의 본사가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는 이미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과 경남, 전남권 등 30개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전국의 바이오 클러스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각 지역별로 특화된 분야를 개발하거나 기능적 측면에서의 차별화 등을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tb뉴스 서주원입니다. btb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b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tb뉴스 서주원입니다.